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도가니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푹 구워서 양념해갖고 찜식으로 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납작당면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pis 여름 할머니 Marilyn 이빨 음 치즈볼 파스타 토가니 토가니 진짜 맛있다 토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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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불닭볶음밥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엄청 부들부들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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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치즈볼 치즈볼 참기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음 도가니 소임줄이랑 비슷한 맛인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가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